디어컬라우드의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. 음... 지금... 들으면서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예요. 이지열 씨가 보내주셨고요. 음... 바로 이어서 이은지 씨가 친오빠예요. 아... 직접...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내주셨네요. 아 참... 미안하네요. 남자친구 없나? 어떡하지? 생일날... 없었어요? 네... 없었구나. 어쨌든 우리 친오빠가 되게 뜻이 있게 우리 떼창으로 불러주셨네요. 어쨌든 산뜻하게 생일을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. 남자친구도 얼른 사귀고요. 김다희 씨, 수분크림 그 마음 완전 이해가요 하셨고요. 저도 엄청 비싼 모공팩 샀는데... 김이수 씨. 아 이 느낌 알 것 같아. 정말 자연스럽게 썼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렇지도 않은 듯. 하지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알면 안 되는데. 상 줘야 돼. 상 줘야 돼. 이런 분들. 연기상 하나씩 진짜 줘야 돼. 우리 이종상 씨가요. 오늘 엄마 생신 선물이 도착했는데 주문 제작 컵에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써서 드렸는데 완전 기뻐하셔서 뿌듯했어요 하셨습니다. 와 이런 또 제작이 되는구나. 잘하셨네요.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요. 0215님. 역디 저 오늘 저녁 알바 취소돼서 방콕 중이에요. 지금쯤 일 끝내고 편한 마음으로 슈키라 들었어야 했는데. 내일은 부디 일이 취소 안 되길. 앙대어. 앙대어. 0552님. 여고빠 저 발바닥에 샤프신 박혔어요. 걸을 때 좀 아픈데 병원 가기 무서워요 하셨고요. 이거 가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요. 안에 계속 있을 텐데. 뭐 안 아플 거예요. 요즘에 또 마취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. 한번 가보세요. 엄덕영 씨. 오늘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라면 끓여 먹고 있었는데 열매 톡으로 친구가 치킨 사진 각도별로 찍어서 보내면서 자랑하더라고요. 진짜 닭다리 때려주고 싶었어요. 최하영 씨. 2주 전 골절된 발가락이 잘 붙고 있대요. 참만다행. 이럴 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. 인재의 신비란. 뭘 이렇게 잘 먹는지 잘 붙었대. 이렇게 생각하면서. 정진주 씨. 오늘 친구네 원룸에서 저녁 먹었는데 직접 만든 수제의 돈까스 튀겨줬어요. 짱 맛있었어요. 현지 짱. 장현빈 씨. 오늘 친구가 생일이라서 어제 친구들이랑 선물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 먹는 걸 좋아해서 주전부리들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친구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소리에 조립 장난감을 사줬더니 좋아하는 모습 보고 뿌듯했어요. 하셨습니다.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했다는 거. 현빈 씨 알아들었어요. 어쨌든 생일 축하해요. 친구분. 강정민 씨. 럭디. 저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 만나서 고민 상담해주고 왔어요. 슈키라에서 고민 사연 맨날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친구들 고민 상담 같은 걸 더 잘 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셨습니다. 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 밖에서 영희 씨가 도착했나 봐요. 소리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안 들렸어요. 지금 마이크 타고. 와 난리가 났습니다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우선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요. 제가 요즘에 좀 꽂힌 노래예요. 아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또 얘기해보죠. 엑소의 노래입니다. 썬더 썬더 썬더. 썬더.